Q. K 왜 떨궈냐고요? 제가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트위트에 올려야겠다 현재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차가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해요 Q. K. K입니다 만약에 복근 운동을 하나를 하면 한 세 개를 쉬지 않고 아홉 세트를 하던 그렇게 한 수까지 병행을 하는데요 아니 지질 때마다 심장이 한 50미터 뛰거든요 지금 아 드디어 안녕하세요 제 목표인상 뿐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? 네 지금 30불 정도 줬어요 저희가 돌아오게 돼서 되게 힘나고 지금도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